안녕하십니까 네 무료특강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11월달 12월달에 기본강의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본강의 수업을 이제 제 교재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자동차보험 약관 즉 뭡니까 기본서의 내용을 자동차보험 약관 조문을 조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약관 조문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기본강의를 총정리한다 그래서 예정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기본강의를 5시간 안쪽에서 한번 싹 끝낸다 물론 그 보험금 지급기준 부분은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 부분까지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그 부분을 자동차보험 약관 조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약관은요 약관은 삼성화재 2000년도 11월 11월 삼성화재 약관을 좀 기본으로 갖고 나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제3조 보시면요 왜 제3조냐면 1조, 2조는 용어의 정리, 자동차보험의 구성 이런 것들이 써 있고요 3조에 비로소 대인배상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조에 그래서 3조에 들어가 있다 대인배상원 부분은 3조에 들어가 있다 자 보시면 대인배상원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이분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랬습니다 즉 뭡니까? 이 부분이 보상요건이죠 대인배상원 보상요건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뭡니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포함해서 기억하시면은 이게 바로 대인배상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이 되겠죠 자 하나씩 뜯어보시면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원에서는 피보험자가 그쵸? 피보험자가 쉬운 얘기로 가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손해배상의무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피보험 자동차의 피보험 자동차로 사고 내야 된다 자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운행자 책임이죠 자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검토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검토됩니까? 얘하고 얘가 검토되죠 운행자 책임을 검토하다 보면 운행,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약관에서는 요것만 한번 보면 피보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쟁점이 없는 거죠 그냥 보험증권에 기재된 그 자동차 그 자동차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보험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보험자를 보시면 자 칠판을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자 대인배상원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에서 정하는 자 이외에도 보유자가 해당된다 즉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운전, 피보험자 다섯 가지 피보험자 외에 보유자가 들어간다 언제? 대인배상원 지금 대인배상원 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원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뜯어 보면 자 기명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은 자식이를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죠 잘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리스 계약 자동차를 리스로 사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는데 그럼 리스로 하게 되면은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는 리스 회사가 되겠죠? 뭐 아주캐피탈 현대캐피탈 뭐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내가 타고 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개인은 잘 실무적으로는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인데 기명피보험자가 기준이다 그럼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친족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사고 당시에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친족피보험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고 하죠 왜 어렵냐면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제가 OT때도 설명을 드렸죠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한 명인 것도 어려울 텐데 피보험자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세팅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동차 보험은 기명피보험자만 기명피보험자만 정해졌을 뿐 나머지 나머지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에 정하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사고가 나야지만 사고가 나야지만 어? 이제 정하는 거죠 누가 피보험자 누가 피보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피보험자는 없어요 기명피보험자 빼놓고 무슨 얘기냐 친족피보험자를 쓰시오 내지는 친족피보험자가 누구냐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1번 요건만 아 친족피보험자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까지만 친족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지금 제 가족은 제 차를 기준으로 제 가족은 전부 친족피보험자라는 얘기예요 전부 친족피보험자 그럼 그게 왜 안됩니까? 안되죠 당연히 왜?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와이프가 옆에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받았습니다 무단운전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서 죽였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뭐 협의가 안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집사람도 그러니까 와이프도 친족피보험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피보험자가 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에서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피보험자라고 하면 반드시 1요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요건은 2번 요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2번 요건 즉 사고 당시에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운행 지배가 있다는 얘기죠 운행 지배가 그래서 피부험자는 피부험자는 사고 당시에 운행 지배 내지는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피부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족피보험자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플러스 플러스 더 중요한 거 피부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언제? 사고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승낙피보험자 보겠습니다 승낙피보험자 보시면 아 그래서 요거 요거 이 말입니다 이 말 단순히 동승한 상기자 상기자? 뭐 기잔가? 자 단순히 동승한 친족 단순히 동승한 친족은 그냥 타인이라는 거죠 왜? 운행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운행자가 되고 운행자가 된다면 타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운행 지배가 있고 운행 지배가 있어야지만 피부험자가 되고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동승한 친족은 즉 누구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은 친족은 그냥 동승한 타인이다 자 아 요게 지금 요거 빨간색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 요게 지금 한글 문서인데 이게 오탈자 빨간 게 있어갖고 줄이시고 그래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승낙피보험자 보시면 승낙피보험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자 기준은 역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처럼 여기서처럼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사고 순간에 사고 순간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은 운행지배가 있다 그랬죠 운행지배가 있다는 것은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행지배가 있겠죠 운행지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운행자겠죠 운행자는 타인이 아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친구는 승낙피보험자가 되겠죠 그 순간부터 자 차를 빌려가서 다 타고 저희 집 앞에 딱 왔습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차 문을 열고 딱 내립니다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가 내리자마자 내가 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바로 출발하다 그 친구를 쳤어요 그러면 그 친구 그 사용피보 아니 승낙피보험자였던 그 친구는 불과 1초 전까지는 승낙피보험자였어요 즉 1초 전까지는 승낙피보험자 그래서 운행자였단 말이에요 운행자 하지만 1초 후에는 타인인 거죠 나한테 바쳤으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에 바쳤으니까 그냥 타인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승낙피보험자가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피부험자가 된다는 거는 보상을 못 받아요 무슨 보상? 대인배상 1,2의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된다는 거죠 타인이 그래서 승낙피보험자는 영원한 게 아니라 사고 순간을 따지는 거죠 사고 순간 1초 전에 피보험자였어도 1초 후에는 피보험자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따지느냐 이거죠 이거 사고 순간에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지만 승낙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승낙피보험자라고 하는 거는 사고 순간에 김형피보험자로부터 차량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나 관리하고 있는 건데 승낙피보험자에서 우리 시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좀 조금의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보시면 승낙받은 자 즉 뭐예요? 최초 승낙받은 자 승낙피보험자 승피라고 할게요 승피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즉 승피의 승낙을 받은 자 그 자가 과연 승낙피보험자가 될 거냐 승피의 승낙을 받은 자가 승피가 될 거냐 라는 문제에서 원칙은 뭡니까?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반드시 승피는 김형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가 원칙이죠 그런데 원칙만 있으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당연히 예외가 있어야 재미있겠죠 그 예외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죠 이런 예외가 있는 거죠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예외 이게 뭐예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 즉 김형피보험자가 차를 승낙피보험자한테 빌려주면서 응 네가 편하겠어? 네가 아무나 빌려주고 편하겠어? 라고 했을 정도의 승낙 그럴 정도의 승낙 즉 전대 전대가 약간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내가 전세를 주고 이렇게 빌린 것을 다시 또 빌려주는 그걸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로 보겠다 딱 예외 한 가지예요 다시 원칙 김형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만 승피가 될 수 있다 예외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피의 승낙도 승피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말장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가 승피에 승낙이 있어서 승피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피가 승피한테 너 전대까지 내가 다 승낙을 할게 그 뜻은 뭐예요? 결국 얘의 승낙이 있다는 거죠 기피의 승낙이 있다는 겁니다 기피의 승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의 원조문 이 조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벗어나지 않는 거죠 김형피보험자의 승낙으로 봐주겠다는 거니까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승낙피보험자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의 쟁점이 있었다 우리 시험적으로 보면 있다 그거죠 자 사용피보험자 보겠습니다 사용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마찬가지로 김형피보험자의 사용자여야 돼요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 안됩니다 친족피보험자의 사용자 안돼요 김형피보험자의 사용자여야 됩니다 김형피보험자의 사용자나 계약에 따라 김형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만 됩니다 단 조건 있죠 어떤 조건 사고 당시에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자 피보험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용피보험자는 반드시 김형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 당시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자는 근로자 피용자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다른 사람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죠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죠 부담하죠 분명히 부담하고 나중에 이 피용자 근로자한테 구상할 수 있죠 민법 756조 구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 쓸까요? 그냥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용자가 어떤 피용자를 피용자에게 업무를 시켰어요 근데 이 피용자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사상케 했어요 그러면 이 타인은 피용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죠 피용자한테는 750조 일반 불법 폐기 책임 사용자에게는 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청구했다 쳐봐요 이쪽으로 청구하면 상관없죠 이쪽으로 청구하면 이 피용자가 지금 운행했던 그 차 그 차가 자기 차잖아요 김형피보험자 그러니까 자기 보험회사에게는 접수하면 끝이죠 자기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자한테 청구했다 그러면 사용자는 피용자한테 구상할 수 있죠 물어주고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을 하면 다시 피용자는 그 손해만큼 구상을 당한 손해만큼 자기 보험사에 청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복잡성이 있으니 아예 얘를 사용자를 사용피보험자로 인정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보험사까지 가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조건 사고 당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낮에 업무 시간에 업무를 보고 퇴근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얘하고 전혀 사고가 관련이 없잖아요 업무 중에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이상 사용피보험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명피보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보험자들은 사고 순간에 어떤 관여가 있어야 돼 사고 순간에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피보험자는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만 영원한 거고 나머지는 사고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사용피보험자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이게 바로 756조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고용관계 급여관계 근로자관계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그런 사용자가 아니라 무슨 사용자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인 거죠 자 운전피보험자 보겠습니다 운전피보험자 자 운전피보험자 보시면 다른 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즉 뭡니까 기 친 승 사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말한다 우리가 복습 기억을 더듬아 봐요 우리 기본강의 쓸 때 자 운전피보험자와 자배법상 운전자 운전자를 구별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운전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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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위하기만 하면 돼요 위하기만 그쵸 기친승사원을 위하기만 하면 운전피보험자가 되고 자배법상 운전자는 이런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배법상 운전자는 뭐라 했습니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종사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종사 그래서 운전피보험자가 더 넓은 개념이다 왜 운전피보험자는 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본강의 때 했었고요 자 운전피보험자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면서 아니다 밑줄을 왜 이렇게 삐뚤빼뚤 치냐고 마우스로 마우스로 하면 좀 예쁘게 안되더라구요 마우스로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좀 반듯하게 안되서 자 그래서 운전피보험자는 이 부분만 쟁점이 있는거죠 자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 그 책 교재에도 있는데 교재에도 있고 교재에서 분명히 보셨을거에요 보셨을거고 아 49페이지인가 잠깐만요 혹시 오 대박 49페이지 맞아요 제가 제 책을 거의 외우고 있네 외우고 있어 49페이지 자 제 교재 이제 49페이지 이쪽에 있는 팔레에요 팔레를 지금 천천히 보시고 보시고 거기서 그 팔레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뭡니까 기명피보험자의 과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했지만 승낙피보험자를 볼 수 있느냐 내지는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있느냐 는 부분이고 두번째 있었던 판례는 승낙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았는데 과연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첫번째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배송직원 그러니까 운전직원으로 채용된게 아니라 상하차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바쁘니까 그 사람이 빨리 하기 위해서 즉 기명피보험자 즉 사장님이죠 사장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더군다나 무면허에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과연 운전피보험자 왜? 운전피보험자가 이거잖아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기만 하면 운전피보험자가 된다며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거죠 난 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했으니까 난 운전피보험자야 라고 한거죠 하지만 판례에서는 뭐라고 해요?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 그냥 반하면 안되고 명백히 반해야 돼 명백히 명백히 반하면 운전피보험자가 안된다 그러면 지금 운전피보험자 아 요거까지 할게요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한 사람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 사람이 과연 운전피보험자가 되느냐 왜? 승낙피보험자를 위하기만 하면 운전피보험자라며 그쵸? 그래서 운전피보험자냐? 역시 판례는 아니다 왜 아니냐?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면 명백히 라는 말이 키워드죠 반하면 그러면 운전피보험자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는 피해자 보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받아요 보상받는 거고 운전피보험자다 아니다의 쟁점은 뭐에만 관련이 있다? 얘네들한테 구상을 할 수 있냐 없냐에만 관련이 있다 는 거죠 자 그러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배상원에서는 보유자가 있습니다 보유자 그래서 보유자가 누구냐? 두 명이다 보유자는 자 보유자라는 개념은 자배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배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두 명이에요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 두 명이에요 보유자는 두 명이다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두 명입니다 이렇게 보유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관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험자 기친승사원 기친승사원이 되면서 되면서 보유자가 안 되는 내지는 보유자이면서 기친승사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찾기 힘들어요 거의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예비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유자는 보유자인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우연하게도 기친승사원이 안 되는 그런 보유자가 혹시 있을까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없습니다 제 머리를 굴려봐도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유자인데 기친승사원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 피보험자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자 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지금 우리 이거 봤죠 이거 봤죠 아까 처음에 기억나세요 서두에 이거 봤죠 이거는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차량 한 대니까 그 보험계약에 차량이 한 대니까 이거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운행 내지는 운행으로 이거 봐야 되죠 다른 사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운행자 책임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를 보면 얘를 보면은 얘하고 얘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배법상 자배법 제3주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강의 다 한 겁니다 한 건데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기본강의를 좀 떠올리시면서 다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고요 자 자배법 3조 보겠습니다 자배법 3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면책사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두 개가 즉 승객의 경우와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나누고 있죠 자 승객의 경우 보면 고의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즉 과실이 없어도 승객의 경우에는 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줘라는 거죠 해줘라는 거죠 자 승객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삼면책요건이라고 하죠 삼면책요건 첫 번째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의를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즉 자기와 운전자한테 과실이 없고 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게 과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피해자 내지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을 때 그래서 동시에 모두 만족했을 때 면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리고 승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운행자 책임은 면책조항이 면책사유가 면책사유가 두 개로 나눠진다 했어요 승객이냐 아니냐 그래서 승객의 경우에는 그 운행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운행자 그 운행자에게 책임이 1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승객이라면 책임을 져라 언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다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고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만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승객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사람이 그 차량에 승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안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승객이라는 지위를 얻으면 내가 고의자살만 아니면 보상을 받아 근데 승객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운행자가 나한테 보상을 안해줘 그러니까 내가 승객의 지위를 얻을 거냐 마를 거냐 는 중요한 쟁점이죠 이죠 당연히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한 승객의 범위가 뭐냐 를 판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이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차를 말하는 데 뭐 당연하겠죠 말하는데 과연 이 차량의 탑승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라는 범위를 판례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런 판례가 있었죠 다 교재에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하여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상황에서 망인이 2차 사고 시에도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아 그렇구나 어떤 차량에 지금 이 판례는 그냥 관광버스 판례니까 관광버스라고 할게요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록 차 밖에 있었어도 승객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승객의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판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법률 조문에는 없으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요 키워드죠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한다 왜 어떤 사람이 승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뭐예요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게 키워드인 거죠 그런 부분을 답안지에 잘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승객에 대한 부분은 했어요 자 승객에 대한 부분은 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를 내려와서 보면 보면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이게 자 이게 보상요건이죠 굳이 따지자면 전문의 전문의 보상요건이고 후문이 뭐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후문이 뭐예요 면책요건이죠 그쵸 다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가 운행자 책임의 보상요건이고 여기가 면책요건이잖아요 한 조문의 3조에 있지만 이렇게 면책요건 보상요건과 면책요건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이제부터 따져볼 겁니다 이 보상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따져봐야지 그 다음 면책요건을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러면 보상요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보상요건이 뭐뭐가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기를 위해 해야 돼요 맞죠 자기를 위해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사고 어떤 사고 특정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그 사고 그 사고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웁니다 일렬로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어 야 너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네 너한테 있네 너한테 있네 너한테 있네 라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쭉 일렬로 세워놔서 자기를 위하여 굳이 말하면 어 너를 위한 운행이네 어 오케이 운행자 너를 위한 거네 오케이 운행자 아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넌 빠져 너를 위한 운행이네 어 너 운행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부터 하나씩 그래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자동차여야 돼요 자동차 무슨 자동차? 자배법상 자동차 자 세 번째 요건은 운행해야 돼요 운행 운행한 차는 그 운행으로 네 번째 요건은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돼요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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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요건은 그 사상된 사람 닫힌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쵸? 이 요건을 다 만족을 한 전제로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한 전제로 면책요건을 따지는 거지 이 다섯 가지 요건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결하면 결하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당연히 즉 뭐냐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다 생각해도 되죠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 이미 여기서 틀어졌는데 이미 여기서 틀어졌는데 이게 자동차가 맞는지 운행인지 운행으로인지 다른 사람인지 면책요건에 해당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그쵸? 자 또 자기를 위하긴 했는데 자동차가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게 운행인지 운행으로인지 다른 사람인지 면책요건인지 승객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보상요건을 따져봐서 보상요건에서 하나라도 결하면 그 이후부터는 아예 따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운행자 책임은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거는 요 지금 하나씩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 강의를 했던 거를 잘 생각하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뭐 4시간 5시간 수업 가지고 나는 기본 강의를 대체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됩니까 이거는 무료 강의고 기본 강의는 유료 강의니까 유료 강의를 많이 들어주셔야지 저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기본 강의는 지금 무료 강의는 복습하는 차원이지 기본 강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살짝씩 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건 기본 강의 때 보시라고 자 아닙니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허락된 시간만큼 충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뭔데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뭔데 자기를 위하여 즉 뭡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쵸? 쉽습니다 쉬워요 사고가 빵 났어요 그러면 관계된 사람을 쭉 세워놓습니다 그래놓고 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사람 어? 있네 그럼 넌 자기를 위하여야 어? 있네 넌 자기를 위하여야 어? 넌 없네 넌 운전자잖아 단순 운전자 운전자니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네 오케이 운행 아니야 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하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다는 거는 뭘로 따진다고?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는지 요게 키워둔 거죠 요게 판단 기준인 거죠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운행이익은 뭔데? 운행이익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뭐예요? 정신적 만족감 정신적 만족감 살짝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왜 넓겠습니까? 당연히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범위가 넓어야지 운행자가 많아지겠죠 운행자가 많아져야지 피해자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많아야지 그 중에 돈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가해자를 넓히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설정하고 있어요 자 운행지배는 뭘 말해요?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즉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운행자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운행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죠 종합보험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그게 나중에 환급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 지나면 그냥 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비싼 돈을 주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책임에서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가 굉장히 넓으니까 사고 나면 무조건 책임을 줘야 되니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이런 거다 자 오케이 통과 자기를 위하여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통과 그 다음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또 뭐냐 자동차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건설기계를 자동차라고 합니다 즉 자백법상 자동차는 지금부터 두 개예요 자백법에서 나오는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건설기계만 자백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 내가 타이어식 지게차 지게차 내가 지게차를 운전 내 지게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나 운행자 책임 져요 앉아요 나를 위했잖아요 내가 운행집에 하고 있잖아요 져요 앉아요? 앉은다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하여 운행집에 운행이익은 있어도 있어도 자동차가 아니니까 운행자 책임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자 책임은 보상요건을 하나씩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구종건설기계만 운행 자백법상 자동차가 돼요 자백법상 자동차가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자백법상 자동차가 된다는 거는 내가 언제나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자백법상 자동차는 뭐예요? 책임보험 대인배상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나오잖아요 그러한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백법상 자동차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백법상 자동차는